11월 초 접종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용 백신의 효능이 90% 이상인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미 언론들은 5세에서 11세용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90.7%의 높은 효능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화이자사가 미식품의약청 FDA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참가자 2,268명 중 3분의 1은 플라시보, 즉 가짜약을, 나머지 3분의 2는 백신을 투여한 결과 가짜약을 맞은 어린이는 16명이 감염된 반면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는 3명만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68명의 참가자 중 진짜 백신을 맞은 어린이가 2배 이상이므로 이를 환산해보면 90%의 효능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감염된 경우에도 백신을 맞은 어린이들은 가짜약을 맞은 어린이들에 비해 열이 나지 않는 등 증상이 가벼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가 미국을 휩쓰는 동안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어린이들의 감염이 급증해 그동안 학교와 부모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소아과 의사와 보건 전문가들은 어린이용 백신의 높은 효능이 입증됨에 따라 예전과 같은 안전한 교육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학교와 부모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더 섬세한 어린이 접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접종 장소부터 사람이 많이 붐비지 않는 소아과와 학교 등으로 정한 것은 물론 적은 용량을 작은 주사기에 담아 접종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어린이용 백신으로는 화이자만 사용하고 성인 용량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만 주사하게 됩니다. 접종 시작일은 11월 첫째 주가 가장 유력하고 어린이 2,800만 명이 대상입니다. 지난 5월 접종이 시작됐던 12세에서 15세용 청소년 백신 대상이 1,700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대상이 1,100만 명이나 더 많아 미국의 접종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생과 같은 어린아이들이 대상인 만큼 초반에 즉각적으로 접종시킬 보호자가 많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